에이티즈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아 또 저희도 아랍 팬분들과 또 소중한 추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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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좀 어떤 기억이 있어요? 어땠어요? 어 저희가 또 많은 팬분들을 뵙고 왔는데 사실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무대를 즐겨주시는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이티니 와이엄 와리케이린 네 앞으로도 저희 에이티즈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넷시픽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노이브꿍